안녕하세요. 오늘은 No Need To Talk 36카운트 4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 한번 리스탈트 3번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스텝 해볼게요. 섹션 1 베이직 차차 스텝 사이드, 크로스, 리커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and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백,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크로스, 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락, 리커버 크로스, 락, 리커버 하실 때는 힙, 롤을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셧셋 턴,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 턴, 위드, 훅, 크로스, 워크,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아웃, 인, 아웃, 드래그해서 두 박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and then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패브 스텝, 포드랍, 리커버, 백, 백, 오른발 백 할 때 뛰어서 터치할 때 박수 7분 하실 거예요 터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폴드, 볼, 재즈박스, 크로스, 크로스, 워크,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and 5, and add, 6, and add, 7, 8, and 1, 2, 3, 4 리스탈트는 3번째 월 14 카운트 후에 2 카운트 스텝 체인지 하신 후에 4번째 월 32 카운트 하시고 다시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3번째 월 6시 방향에서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스텝 체인지, 7, 8, 리스탈트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리스탈트 1, 2, 3, 4, and 5 이어서 하시면 돼요 태그는 6번째 월 32 카운트 끝나고 9시 방향에서 있어요 태그 1, 2, 3, 4, and 5, and add, 6, and add, 7, 8, and 1, 2, 3,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1, 2, 3,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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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4